오늘의 마지막 플레스틱 Xiao 그녀가 움직인다 아 그녀가 움직인다 눈빛 눈빛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소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검어진 골목길에 그댈야 한 번 불러봤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우리 밤도 편안이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곳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,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왔지 눈 볼 사람 통이 없어 누군가 계셨다면 내게 대답해줘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나를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에 물들는데 모습 지워주니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 번 불러봤소 모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며 밤이 날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올까 하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, 이제는 자려하네 잠을 잃은 나를 깨워주니 잠을 잃은 나를 깨워주니 더욱이 누구 없소 누군가 아침 되면 난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난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난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